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유형 문제 3회, 문제 7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7을 통해 순차, 조건반복, 조건, 관계연산, 논리연산, 신호기능을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학생이 콜라와 우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시도록 블록 꾸러미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우유와 콜라 중 어느 것을 먹을 거니? 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는 자료 카테고리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유와 콜라 중 어느 것을 먹을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 어떤 마실 것의 신호를 보내서 그 마실 것의 신호를 받은 우유나 콜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마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줄 건데요. 속성의 신호, 신호 추가하기에서 마실 것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실 것 신호를 보내서 이 우유와 콜라의 콜라가 화면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먼저 작성해 보면 마실 것 신호를 받았을 때 조건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약에 내가 한 대답이 콜라라면 화면에 보이고 콜라가 아니면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판단 카테고리에서 어떤 비교, 비교연산 가져오면 되죠? 그죠? 뭐뭐와 같은지를 검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뭐랑 뭐랑 비교를 하면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자료의 대답과 내가 작성한 대답 있죠? 콜라인지 우유인지 적을 거잖아요. 그 대답과 지금은 이 콜라 코드이기 때문에 콜라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맞으면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양을 숨겨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우유에도 같은 코드를 넣어주고 필요에 따라 바꾸면 되죠. 여기는 콜라가 아니라 우유로. 그래서 마실 것 신호를 받았을 때 검사를 해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우유랑 콜라. 일단 우유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콜라가 없어지고 우유만 보입니다. 이번에는 콜라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라가 보이고 우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선택한 것을 이제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러 가는 것은 뭐뭐에 제가 앞으로 가면 되니까 뭐뭐에 닿을 때까지 반복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닿을 때까지 하면 될까요? 콜라일까요? 우유일까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했는지 따로 콜라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우유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블럭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뭐뭐 또는 뭐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 문장이 실행을 하죠. 그래서 콜라에 닿았는지 혹은 우유에 닿았는지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에 닿았는지 아니면 우유에 닿았는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닿을 때까지 움직이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는 일단 앞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x좌표로 10만큼씩 바꾸는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면 이 학생이 물어봐서 우유라고 대답했더니 우유만 남았고 학생이 우유에 닿을 때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7의 명령 블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럭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